안녕 카메라를 접어 볼까요? 찰칵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에요. 친구들과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봐요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. 모서리를 가운데로 모아잡아요. 뒤집어서 다시 한번 가운데로 모아 접어요. 다시 뒤집어요. 뒤집어서 한번 더 가운데로 모아 접어요. 뒤집어서 한번 더 가운데로 모아 접어요. 그 뒤집어서 다시 한번 더 가운데로 모아 접어봐요. 또 여러가지 으 뒤집어요 주머니를 벌려 눌러 잡아요 아 반대쪽도 짤려 눌러 젖아요 아 안으로 봐이 점어요 으 으 안쪽에 있는 모서리를 잡아 당겨요 반대쪽도 똑같이 잡아당기며 바깥으로 접어요 뒤 짱을 아래로 내려요 양 끝을 잡아 당겨요 당겨서 서로 엇갈리게 접어서 고정을 시켜요 쪽방향 방향을 돌리면 카메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뒤에서 눌러주면 탁 터지는 카메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3 요 요 요 요 오 5 으